친구들 안녕 한빛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한빛이 간지럼 잘 참는데 간지럼 웃음참기 간지럼참기를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웃음을 한번 참아보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고고시 무슨 영상이냐면 틱톡이라는 어플을 깔았는데 틱톡 영상으로 한번 웃음을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고시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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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라 오 맛있다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